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짤짤이 용접, 눌렷대우기 용접의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금일 준비한 재료는 그동안 했던 재료들보다 사이즈가 좀 큰 6인치로 반도체나 설비안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와 가장 많이 시험을 치는 사이즈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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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